오늘은 오리친구들을 만들었는데 만들기 엄청 쉬워요. 같이 한번 도전해봐요. 먼저 A4용지를 한장 준비해서 절반 접을거에요. 절반 접어줄게요. 절반 접어주고 여기다가 오리얼굴을 그려줄건데 오리얼굴을 한번 그려보자. 잘 못 그릴 수도 있으니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그냥 연필로 그리고 지워줘도 돼요. 삐친구들 그려줬는데 먼저 이렇게 오리얼굴이랑 몸통 있는 부분 끝부분을 이렇게 S자 모양으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줄건데 대충 이정도를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주고 아래는 자르지 말고 이 위에만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라주면 돼요. 일직선으로 살짝 연필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한번 더 그려줬어요. 이거를 가위로 잘라주면 돼요. 한번 가위로 잘라볼게요. 이렇게 얼굴 있는데 잘라주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를 잘라줄건데 끝까지 자르지 말고 여기 선에 맞춰서 잘라주면 돼요. 같은 간격으로 일직선으로 쭉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잡아서 같은 간격으로 쭉 잘라줄게요. 너무 두껍지 않게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동글게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났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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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그다음에 이렇게 동글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진 거를 펴줄게요. 이렇게 펴서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여긴 안 예쁘잖아요. 반대로 돌려서 접어줄게요. 이쪽면 말고 안으로 접어서 반대쪽이 보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얼굴 있는 부분은 풀로 붙여줄 거예요. 풀로 붙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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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기해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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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얼굴 부분만 풀칠해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가 너무 안 예쁘니까 조금 더 다듬어 줄게요. 동그랗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이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줄 건데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손으로 잡고 반대로 돌려서 이 안으로 쏙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넣어서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쏙 밀어서 같이 살짝 맞춰서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 뒷부분도 이 안에 부분도 한번 풀칠 해줄게요. 밑부분만 밑부분만 이렇게 풀칠해서 여기도 이 부분만 살짝 눌러서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안쪽으로 살짝 밀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모양은 다 완성됐어요. 이렇게 해주고 이 얼굴만 그림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세웠을 때 이렇게 세워져요. 세워서 꾸며놓을 수 있어요. 한번 얼굴 꾸며볼게요. 눈부터 그려줄게요. 눈은 동그랗게 동그랗게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Mandantle 귀여운 덕분에 새끼리 닦아 연기 남자막 펄 이陽 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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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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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전 귀엽죠? 와 엄청 예쁘네 너네는 오리니 백조니 와 예뻐라 뾰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뾰로롱